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초제트 초미니 베이블레이드 캡슐 슈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캡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제품 헬셀러멘더 홀로 처리가 되어있네요. 녹색 캡슐입니다. 엠퍼러 호르네우스 빨간색 캡슐 위닝 발키리 흰색 캡슐 블러디 롱기누스 분홍색 캡슐입니다. 크래쉬 라그나로크 파란색 캡슐 제트 아킬레스 6개의 초제트 초미니 베이블레이드 개봉했습니다. 스티커를 다 붙이고 리뷰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위에 실제 크기의 초제트 베이블레이드와 함께 있습니다. 위닝 발키리 홀로 처리가 되어있는 레이어입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초미니 베이블레이드는 디스크와 드라이버가 합쳐져 있습니다. 요렇게 합쳐하면 됩니다. 실제 크기의 위닝 발키리와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초미니 베이블레이드가 더 멋있네요. 홀로 처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디스크도 거의 비슷하네요. 제트 아킬레스 제트 아킬레스도 마찬가지로 홀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초미니 제트 아킬레스 엠퍼러 홀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엠퍼러 드라이버와 디스크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블러디 롱기누스 크레시 라그나로크 크레시 크레시 라그나로크 크레시 헤아떡 도 미니 베이블레이드도 신상 나오자마자 나왔네요.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런처 제트아킬레스와 위닝발케닐 제트아킬레스가 이겼네요 블러디롱기누스와 크레쉴라그나로크입니다 블러디롱기누스와 크레쉴라그나로크입니다 자회전 블러디롱기누스입니다 자회전이라서 블러디롱기누스가 이길것같은데요 과연 와 블러디롱기누스가 이겼습니다 초제트의 최강팽이 엠퍼러 포르네우스와 힐 셀라멘더 과연 미니 베이블레이드도 최강일지 역시 최강입니다 엠퍼러 포르네우스 엠퍼러 포르네우스는 결승으로 바로 올라가구요 블러디롱기누스와 제트아킬레스 블러디롱기누스가 이깁니다 초 미니 베이블레이드 최강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디롱기누스와 엠퍼러 포르네우스 엠퍼러 포르네우스 엠퍼러 포르네우스 역시 강해 보입니다 초미니 베이블레이드 강하네요 우와 이겼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될 것 같네요 우와 옆으로 보내버립니다 옆으로 나갔습니다 3대0 완성해버리는 포르네우스 역시 포르네우스는 초미니 베이블레이드도 강합니다 3,2,1 고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아 이거 뭐 힘도 못해서 끝나네요 마지막 셀러멘더 셀러멘더 기적이 없네요 저 이 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